조심하세요 여긴 왜 온 거예요? 유진씨가 원하는 데가 이런 데 아닌가요? 유진씨 지금 울고 싶잖아요 여기가 울리엔 제일 좋은 데예요 아무도 못 듣거든요 가요 난 신경 쓰지 마요 유진씨 우는 소리 하도 안 들리니까 인내리꺼 들어와요 알았죠? 하요 난 신경 쓰지 마요 유진씨 우는 소리 하도 안 들리니까 인내리꺼 들어와요 알았죠? 휴학 잠깐만 잠깐만 됐어? 됐어? 유진씨가 원하는 데가 이런 데 아닌가요? 유진씨 지금 울고 싶잖아요 여기가 울기엔 제일 좋은 데예요 아무도 못 듣거든요 가요 가요 난 신경 쓰지 마요 유진씨 우는 소리 하도 안 들리니까 인내리꺼 들어와요 알았죠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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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